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올해는 기존에 쓰던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됩니다.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공공기관 제출 서류에는 반드시 법정 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새 주소의 가장 큰 불편함은 복잡한 도로명. 새 주소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은 적지 않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편리한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사용하는 데도 많이 편리할 거고 또 우리 주민들도, 우리 시민들도 사용하는 데 도로명 주소가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명 주소 변경은 100여 년 가까이 사용해 왔던 집원 주소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를 거쳐 올해 전면 시행됐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한다면 새 주소로 목적지를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크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구성됩니다. 도로 이름의 경우 8차선 이상은 배로, 7차선 이하는 로, 1차로는 길이라고 표시합니다. 건물 번호는 서에서 동쪽,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왼쪽 건물에는 홀수 번호, 그리고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 번호가 부여됩니다. 도로명 주소는 장점이 많지만 새 제도 도입 초기에 겪는 혼란과 불편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시민의 적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도로명 주소 사용을 생활화해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인천 시민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